2023년 3월 26일 주일말씀 요약입니다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. 바리세인은 예수님 발에다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. 예수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 머리에 감남류도 붓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했습니다.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 했지만 정말 죄인이라면 하늘이 정죄하겠지요. 예수님께 맞게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바리세인은 여인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우습게 보았습니다. 비싼 향유컵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. 먼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. 향유컵이 아니라 보리뜩 한 개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도 성서에 기록됐을 것입니다. 그 용기가 그녀를 구원했습니다.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십시오.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. 결국 때가 왔습니다. 많은 사람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회만 생각했습니다. 자신의 때만 생각했습니다.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. 하늘의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 많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.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깨달음을 생명시하며 살아갑니다.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.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. 그 뜻은 그 달란트는 물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. 생명의 근원입니다.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그 마음을 내 마음이 잡아야 합니다. 바리세인이 이 여인을 무시한 것처럼 누군가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? 저 여자는, 저 남자는 죄인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늘 일을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저런 사명을 받았을까? 죄인인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불의와 불법을 행했는데 어찌 저런 사명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? 잘못됐어.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?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.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자신의 생각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교만한 삶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는 답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.